안녕하세요. 플라워티비 리더스 클럽 멤버 금바다 회장 김혜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현대적인 그리고 세련미를 가한 작품이 되겠습니다. 많은 꽃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가 되는 꽃을 꽂아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. 둥근 원형의 화기에 그 원의 반복을 이용해서 입세란을 통해서 원의 반복의 형태를 이루었고 그 가운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안수리음을 강렬한 느낌의 레드 안수리음을 사용해서 작품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어디에 두어도 세련미를 볼 수가 있고 거실이나 사무실이나 어느 공간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